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완전 소름끼치고 거지같은 작당무일을 하고 있는 두 모자 데리고 왔습니다 만천하에 알려야 돼요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 비록 여친이랑 딩크 약속을 했지만 우리 엄마 말씀처럼 강제로 임신공객을 시전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나중에 지가 알아서 잘 키우겠죠? 원제 임신이 싫다는 여자친구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글 지우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처음엔 원본지킴이가 말을 합니다 아까 이거 보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바로 캡처했는데 역시 이 미친 사람 바로 글 지우고 도망갔네요 반드시 널리 널리 퍼져서 여친분이 꼭 보길 바랍니다 이하 본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남자 그리고 오는 10월에 여친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여친은 20대 후반이고 저랑 한 3년 연애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임신과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특히 여기에는 기혼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온 거니까 부디 보시고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는 아이를 정말 정말 가지기 싫었는데 막상 어찌어찌 아이를 가지고 보니까 생각이나 마음이 바뀌더라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 여친이 딱 이런 마인드라 너무 고민이 돼서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 여친 저한테 정말 과분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여자입니다 과거 처음 만나고 딱 한 달 정도 연애했을 때 야 이 여자는 절대 죽어도 놓치면 안 된다 이런 확신이 들었고 이게요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제 친구들도 다들 부럽다며 입을 모아 칭찬을 했으며 무조건 잡아라 부자니까 아니 그런 소리를 했을 만큼 얼굴도 정말 예쁘고 성격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부지런하고요 특히 본인의 전공을 살린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생활 패턴도 보고 있으면 참 대단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성실하거든요 거기다 외동딸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건지 되게 막 나긋나긋하고 여유가 있는 친구라서 지난 연애 3년 동안 저한테 뭐 거지같은 짜증을 낸다든지 아니 사소한 성질 한 번 낸 적이 없어요 천사요 그래서 이런 표현 참 바보 같고 좀 부끄럽긴 한데 정말 완벽한 여자입니다 나무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나 완벽한 여친인데도 딱 한 가지 아이를 가지기 싫다라는 그런 결함이 있습니다 아직 나이가 20대라서 그런지 아이를 가진다는 그 자체를 굉장히 뭐랄까 무서워하는 부러워하는 그런 게 있고 아니 그냥 엄청 싫어해요 제목에도 썼지만 저는 솔직히 이런 여친 이해가 안 됩니다 뭐 듣기로 임신 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뭐 몸이 망가지니까 그게 첫 번째로 싫고 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얘가 또 개인 목표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루려면 최소 앞으로 10년은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그게 불가능하다 아이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임신만큼은 절대 죽어도 싫다 이런 말들을 연애 내내 종종 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거는 여친 혼자 하는 소리고 제가 봤을 때 목표를 포기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살짝 늦어지는 건데 지뢰 겁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프로포즈 결혼하자고 했을 때도 여친은 다시 한번 아이와 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했어요 오빠 출산은 절대 죽어도 안 돼 그러니 오빠 그게 싫으면 지금 솔직하게 말을 해 나 결혼 안 할 거야 이렇게요 저는 뭐 동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사실 이때만 해도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보통 겁을 먹는 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정말 100%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였는지 제가 알겠다고 알았어 그래 우리 띵크로 살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갑자기 루프 시술을 받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장 찾아갈 기세야 깜짝 놀라가지고 안 돼 안 돼 그거 여자 몸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너 하지 마 그냥 오빠가 수술이든 시술이든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어찌어찌 대충 마무리를 한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죠 뭐 그렇다고 제가 이걸 정말로 할 생각은 아니고 상황이 너무 급해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겠다 살짝 사소한 그런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저는요 여친과 생각이 달라요 정말 꼭 반드시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가지는 게 아니라 결혼하자마자 바로 가지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나 싫어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많아져서요 그렇게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일단 아이를 가지게 되면 무조건 생각이 달라지는 법이다 여자는 다 그런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일단 임신을 시켜라 여자는 모성애가 워낙에 강해가지고 아무리 저렇게 해도 막상 아이를 가지게 되면 기존의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저절로 다 사라진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요 사실 제가 프로포즈 했을 때 이거는 결혼 승낙 조건이라며 반드시 꼭 지켜달라고 약속을 한 거라서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이런 저희 어머니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안도가 되기는 합니다만 저는 저는 좀 더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얘가 그 이후로도 계속 오빠 나랑 한 약속 꼭 지킬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럴 때마다 자꾸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이런 소리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 실질적인 데이터를 꼭 알고 싶어서 글 올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씀처럼 아무리 임신이 싫었어도 막상 임신만 하게 되면 정말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안 좋은 생각들이 전부 다 싹 사라지게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제 여친이요 평소 성격이 너무 좋거든요 그걸 봐서 얘가 아이를 낳는다면 똑같이 온순하고 이쁜 아이를 낳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은 뭐 유가 스트레스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가지면 여친의 생각도 바뀌게 될까요? 뭐 목표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곤 있지만 조금 늦어도 아이를 낳은 뒤에 나중에 뽑기하면 그만이니까 또 애가 지 닮아서 온순하면 잘 키우겠지 편하게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다만 여친이 우리의 그 예쁜 아이를 가졌을 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랑 똑같이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제 꿈이 그거예요 백험처럼 아들들이랑 축구도 하고 또 애들 엄마를 쏙 빼달면 예쁜 딸들도 많이 얻는 겁니다 4남 5녀 같은 거 임신하고 생각이 좀 빨리 바뀌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걱정인 게 얘가 임신 어떻게 성공을 시켜도 막 나쁜 생각을 하진 않을까 그게 두렵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기로 그런 생각이 바뀌었는지 솔직한 의견 좋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번 처음에는 원본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네 여친한테 고라치고 임신 공격 시작해가지고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 그때 지우려 들면 어쩝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네 지금? 야 너 진짜 쓰레기다 그리고 너가 엄마도 똑같은 여자네 아니 이딴 걸 조언이라고 해? 2번 당신 같은 사람 진짜 혐오스럽고 소름끼치게 싫다 그래 강제로 임신시키라는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 나 그 어떤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안 봐도 뻔하지만 수술까지 강행할 의향이 있을 정도로 싫다잖아 안 들려? 너 뭐야? 여친 생각하는 척 수술도 본인이 받겠다는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이거 사기야 사기 거짓과 사탕발림으로 결혼만 하면 끝나는 거야? 지금 네 여친 입에서 나온 그 노는 말 그대로 노야 그렇게 아이를 원하면 여친 놔주고 다른 여자 만나라 알았냐? 참고로 얘가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뒤에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2번 여친이 진지하게 반복해서 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동의하고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이거 정말 소름끼치는 인간이다 모성애고 나발이고 나중에 네 여친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썩은 속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배신감에 치를 떨고 손끝 하나 닿는 것도 소름끼쳐야 할 거야 두고 봐 그러니 너 사기칠 생각? 아니 꿈도 꾸지 마라 뭐? 온순한 여자가 애를 낳으면 애기도 온순해가지고 육아하기 편할 거라고? 진짜 얼척이 없네 네가 사람이세요? 여하튼 너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야 한 번 두고 봐 3번 지금 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인간이네 야 이 이기적인 놈아 하긴 그래 지 배 아파 낳는 거 아니니까 겨우 일단 썩은 사기나 치를 생각하는 거지 뭐 4번 여기부터는 원본 지키미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자는 워낙 모성애가 강해서 괜찮을 거다 진짜 거짓같은 마인드네 여자는 뭐 애 낳는 기계로 보는 거야? 댓글 온순한 성격이라고? 아니 애를 낳고도 과연 온순할 거야? 애 낳기 전이랑 같을 거라 생각하는 거 진짜 웃긴다 너 댓글 5번 여자분이 반드시 꼭 보길 바랍니다 댓글 진짜 제발 봤으면 좋겠어요 얼른 보고 지금이라도 도망을 가길 바랍니다 6번 원본 지키미 나이스 정말 잘했어요 자 30대 남친이랑 3년 동안 사귀고 올 10월에 결혼이 예정돼 있는 20대 외동 딸내미 분 어서 도망치세요 제발 7번 야 이게 강간이랑 뭐가 다르냐 어우 소름 끼치는 놈 무서워 8번 네 장담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임신이 된다면 그럼 반드시 아이를 잃고 동시에 여자도 잃게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9번 뭐? 여친 성격을 보면 아이도 똑같이 온순할 거라고? 최근 들어 제일 재밌고 미친 개소리구만 아니 그럼 유영철이 부모는 뭔데? 자기들도 연세살인마나 그런 자식을 낳았다 이거냐? 엄마 말고 아빠이 너를 닮아서 완전 간사하고 찌질하고 사람 뒤통수 잘 치는 그지같은 인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안 그래? 10번 와 이 찌질이 같은 놈 말하는 거 보소 사람 아니네 게다가 여친이 좋은 이유가 뭐? 이쁘고 성격이 나긋나긋해? 댓글 11번 원본 지킴이가 남긴 글입니다 아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댓글 캡처하는 걸 못했는데요 원글 쓴 이 자식 자기 여친의 집 주소가 적힌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친이 집을 안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 그 근처에 가가지고 아파트에 막 아파트 돌다가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들키면 바로 헤어짐 당할까봐 무조건 비밀로 해야겠대요 이거 반드시 SNS든 뭐든 널리 널리 퍼져야 합니다 이 쓴 이의 그지같은 집착이 날로 심해지니까 위협을 느낀 그 여자는 데려다 준다는 말에도 응하지 않고 본인 집 위치를 절대 안 들키려 노력을 했지만 이 원글 쓴 이는 귀가하는 여친을 미행했고 뭐 경호원이 있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언급을 하는 걸 봐서 여자는 아마 꽤 잘 사는 집 아가씨인 것 같아요 즉 부자 그렇게 어찌저찌 여자가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찾아갔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은 실패해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수상한 사람이 돌아다닌다 이런 뭐 눈총도 받고 막 돌아다녔으니까 그렇게 실망을 하던 찰나 여자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있는 택배 상자를 습득한 거예요 아 완전 미친놈이네 여자분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헐 무서워 12번 야 이거 보니까 꽁꽁에 구멍 뚫어가지고 자기 여친 임신시킨 거 이걸 지 동생한테 전수하던 그 미친 인간 생각나네 도대체 어떻게 자라면 이런 썩은 마인드가 되는 걸까 13번 아우씨 소름 이 후덥지근한 날씨에 온 놈의 소름이 다닥다닥 올라오니 14번 계획하고 준비하고 나와도 힘들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뭐 강제로 임신을 시켜? 이거는 진짜 벌레다 벌레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대충 종합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나이 어린 여친 직업 좋고 똑똑한 것 같아요 목표 말하는 거 보니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성격 좋고 얼굴 예쁘고 거기다가 또 있죠 왠지 부자일 것 같은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야 네 여친 예쁘고 어리고 부자네 무조건 잡아라 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프로포즈를 했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왠지 주작과 자기의 그런 바람이 섞여있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무튼 도망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